자, 클리셰 짤 월드컵 64강 시작합시다. 제발 살려줘! 부탁이야! 뭐든지 할테니까 제발 너를 버리지 말아줘! 얘는 이제 나쁜 애, 악당인데 이제 막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그래서 제발 살려줘! 부탁이야! 이러면서... 얘는 좀 더 클리셰적인 거는 이쪽 아닌가? 단방이라든지 존이 이 일객을! 아, 니, 니 녀석! 어딜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자연상입니다. 많이 슉슉슉슉슉슉슉 이거는 약해. 얘가 엄청 약한 애예요. 근데 얘 보스몸인데 얘를 막 가지고 놀다가 얘가 이제 분한 마음에 이 한방이라도 존이 일격을 하면서 이제 빡 때리면 얘가 이 녀석 하면서 으악 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클리셰거든요. 이거는 좀 클리셰라기보다는 그냥 그거고 이게 좀 더 클리셰다. 결국 여기까지 도달했는가? 제 기념요. 4천왕을 무찌른 그 힘. 부디 날 죽이게 해줬으면 좋겠군. 근데 얘도 막상 싸워... 얘도 싸워서 얘가 센데 얘 위에 또 뭐 있어? 얘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있어. 인간. 그동안 고마웠다. 어이 살아라. 과직. 안 돼. 강아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강아지 쓰러지면 주인공이 눈물 흘리면서 기싸마 하면서 각성한다고요. 이게 좀 더 클리셰다. 콜록콜록. 드디어. 드디어 실험이 성공했다. 조금만 푸지했으면 나도 실험실이랑 날아갈 뻔했지만 말이지. 아 이게 캐릭터 이제 얘가 이제 실험에 미친 박사. 그러다가 이상한 실험 물품 만들어내고 그 실험 물품 때문에 이제 또 세상이 엉망진창 된단 말이죠. 근데 멈출 방법도 얘밖에 이제 발견을 못해.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들들들들 볶아서 멈출 방법을 찾아내서 이제 멈추는 그런 전기가 될 수 있죠. 오지마. 여기 오면 안 돼. 이건 평범한 나무가 아니야. 으어. 가면서 사라지는. 이게 이제 지형 지물이 그냥 평범한 건 줄 알고 손을 딱 댔는데 막 갑자기 막 빨래로 들어가. 아아. 하면서. 이게 좀 더. 어. 클래셰적이지 않나. 푸. 무슨 일이야. 개양급 비그맨 회수 선택. 어찌 됐지. 대. 대장 틀렸어. 박은 이미 개양권을 개승했지. 아아. 얘가 보스라서 얘한테 이제 개양권 비급 회수를 맡겼는데. 얘는 이미 개양권 개승을 시작했어서. 얘가 이제 당하질 못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흥. 벌써. 생각보다 빠르군. 이러면서. 하지만. 날 이기긴 아직 역부족일걸. 가라. 누구. 하면서. 빠른 예를 보내거든요. 아. 이게 좀 더 클래셰 같은데. 기사오빠. 어째서 모두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 말씀하십시오. 공주님. 언젠간 저들도 공주님의 노력을 알아둘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주가 진짜 노력을 하니까. 기사들이 모두 얘한테 감화돼가지고. 결국에는 공주의 편이 된단 말이죠. 이게 좀 더 클리셰다. 일어나라 예송이. 한 번 더 나. 아. 이거는. 약간 사부잖아. 사부. 내가 너무 약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부. 사부. 근데 개센 줄 알았더니. 보스한테 한 방에 뒤져. 그리고. 사부. 사부. 말도 안돼. 이러면서. 하고. 어.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때. 악당이 이제. 주인공. 공격에 당하는 거거든요. 하. 너가 어떤 공격을 하든. 나는 다. 피할 수 있지. 한 달에. 휑. 들어와가지고. 어. 하는 그 장면. 이게 좀 더 큰데. 클리셰다. 아. 처음 뵙겠어요. 오라버니. 이탄배 4층까지. 혁큐로 나셨네요. 하지만 여기까지에요. 나. 사슬란의 제니가. 상대니까. 이러면서. 이게 좀 더 클리셰지. 가면 안돼. 날 잡아먹는다면. 아직 날 못 잡아먹잖아. 아. 괜찮다 꼬뱅아. 이미. 이미 충분히 먹었으니까. 오랜 시간 굶주려온 내게 있어. 너와 함께한 추억들은. 정말 최고의 만찬이었다. 추. 하고. 안돼. 고양이. 이게 좀 더 클리셰죠. 이머만. 이머만이다. 타라. 애숭이. 녀석들이 있는 곳으로. 담수에 보내주지. 이제 얘가 원래는 좀. 나쁜 역할이고. 주인공 안 도와주는 역할인데. 이제 세계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얘를 도와주면서. 녀석들이 있는 곳으로. 담수에 보내주지. 꽉 잡아. 이러면서 휴양 하고 날아가거든요. 완전 클리셰지. 이게 좀 더 클리셰. 다음 쪽까지 소가 넘겼다고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뭐. 결국 이렇게 된 이상. 살려줄 순 없답니다. 이거 완전 실누케. 흑막이잖아. 완전 흑막 실누케잖아. 니 동료. 아. 이건 말인가. 기쌈아. 이게 좀 더. 그건데. 기쌈아. 어르신께. 무슨 무례한. 그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지. 이쪽이 어르신. 이쪽이 이제 기쌈아. 하는 그런. 약간.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약간 조금. 무례한 이야기하면서. 흥. 당신도 그때 그 현자가 아니군. 이러면은. 얘가 이제. 옆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기쌈아. 어르신께. 이 무슨 무례한. 하면은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손 딱 내밀면서. 이렇게. 제자메서. 그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지. 하면서. 눈은 절대 안 떠. 흥. 흥. 근데 이게 좀 더 클리셰. 아이디야. 눈치챘니. 응. 밖에 두명. 아니. 세명 있어. 흥. 이거 완전. 완전 암살자 집단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암살자 집단. 이 꼬마는 이제 기척에 예민하고. 머리가 똑똑해. 그런 설정이야. 그리고 이 할머니는. 겉으로 보기엔 할머니지만. 54년간. 스파이짓을 해 오신. 아주 실력있는 스나이퍼이신. 겉모습 보고. 안심했다가. 그냥 바로 이제. 죽어버리는. 아. 이게 좀 더 클리셰야. 어쩔 수 없군. 이분만 임시동민이다. 난 아직 니놈에 의사하지 않았다. 그런 자자한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죠. 쫙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뭔가랑 싸우고 있는 두사람. 얘 친구가 얘한테 먹혔어. 근데 이제. 엄청나게 거대하고 강대한 척 앞에. 둘이 잠깐 임시동맹한거야.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같이 싸우는. 훗. 이 마타네 사수에게. 저런 노인네 처리하는건. 일도하니. 아. 방금까지 있던 노인네 모습이 사라졌다. 얘. 앞에 있다가. 바로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얘를 이제. 휴식 처리하는 느낌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 할머니께서. 훗. 마타네 사수도. 고작 이정도인가. 퓨. 하고 죽이는. 이쪽이 좀 더 클리셰야. 최정응마. 훗. 이제 알아채신건가요. 오라버니. 그냥. 옆에 있던. 내 여동생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얘가 마왕이야. 얘가 마왕이야. 그래가지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다가. 있었는데. 그럼. 여태까지 있었던 일 모두. 니가 꾸민 짓이란 말이야. 하면은. 얘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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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가. 웃기다니뿐 Derek. Tyson travers. 핍살을 맞은 자식이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눈물이라도 흘릴줄 알아놨나. 멋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라. 비가 올 모양 이니까. 이것도. 약간 소년 만화에서 자조나오는 느낌인데. 평소에는 무뚝뚝uffy. 감정 표현 없던 사람이 doncinqu abusive. 동료가 죽고 하늘을 딱 올리다보면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멋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라. 비가 올 모양 이니까. 옆에 있던 주인공이 눈물 흘리는 걸 봤지만. 못 본 척하고 하늘 같이 보면서 하늘은 되게 맑아 그러네요 곧 비가 올 것 같네요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 느낌이지 아 이제 32강이네 사슬런의 제니 대 임시동맥 아 이것도 너무 클리셰인데 그런 저잘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크루조 아 이거 근데 이걸 읽을 수 없어 이 크루조가 이제 알아채신 건가요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참 알아채시는 게 너무 늦으셨다구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보스 형태로 변해가지고 보스 페이지 시작한다고 아 근데 이게 좀 더 클리셰인 것 같아 주인공의 옆에 있는 그냥 순진무구한 줄 알았던 마지막 최종장의 너 너였어?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이러면서 안돼 고양이 그리고 이제 엔딩 노래 나오면서 눈물 흘리는 주인공 모습과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고양이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면서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면서 애니메이션 한 편 다 봤다 아 4강이야 아 뭐라 하지? 흑막 대 크루조 이게 좀 더 뒤에 그림이 연상된다고 해야 할까? 아 월드컵 결승전 크루조 대 맑은 하늘인데 비가 올 거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 역시 크루조죠 온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이렇게 우승은 어쩔 수 없군 이번만 임시동맹이다 난 아직 네놈의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 저장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크루조 팍팍 창 랭킹 봅시다 아 이거 아 하는 그거랑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손이 넘네 그럴 줄 알았어 아 여기 저의 제약으로는 여기 9위에 있네요 크루조가 이렇게 클리셰 짤 월드컵도 재밌게 했습니다 다행히